최수지 선수가 센터에 볼이 왔을 때 거의 다 파울을 해주고 가로채기를 성공했거든요. 지금도 저렇게 가로채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컬러풀 대구로서는 가로채기의 패스 조금 조심해줘야 됩니다. 자 오버스텝이에요 오버스텝 어미나의 오버스텝 그리고 슈골즈 다시 공격 나갑니다. 김원하 가운데서 왼쪽으로 연결해줬고 그리고 슈골즈는 골키보를 뺐습니다. 김원하 그리고 최수지 찬세여 슛골 독점입니다. 23대23 슈골즈의 독점 하지만 시간은 10초 남아있습니다. 풍격권 대구시청 정유라 정유라 슛 자 심판이 실물리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1초 1초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슈골글라이더즈 그리고 대구시청의 비조 첫 번째 맞대결 23대23 동점으로 끝나면서 이번 대회 첫 번째 무승무가 나옵니다. 자 자 하하하하